헬로우 마이 래스 하늘거기 제가 모시는 걸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들 아 저는 청구로 위험하지 않냐고요? 선물생각할건데 저런 집으로 말했듯이 전 품키여가지고 진짜 숨이 내리 잠시만요 다시 잠시만요 한번만 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포기 퀸자 포기 퀸자 퀸자 엄마 양옥 삼키고 있어 일삼 매일 아침 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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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닰모 class ître 품질하네 어떻게 desired 펴크는 품질 하고 그다음에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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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를 돌아봐해 Eli mañana 복go 먹데 marshmallows이 궁금해요 오늘도 가끔 남겨서 돈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 뭐니 뭐니 뭐니? 내 슐리피가 주보 있기에 저기 내 에버랜드를 상어 두고 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바로 아무것도 없어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제발 눌러주세요 아 맞다 제가 여러분들 왜 유튜브 활동하느냐 제 계정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일단 그냥 계정이 사라진거에요 그래서 아빠가 계정을 찾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된거에요 그러고 내일 지금 파트머카를 리뷰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첫번째 잠만보 테르 좋은거에요 안좋은거에요 댓글로 전해주세요 이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좋은거에요 그 다음에 테르나 저 잘 잘 잘 잘 잘 무너진 스타디움 UR 자바젠터 일루티브이 슈퍼래어 이게 D인데요 안좋네 안좋네 내가 영상 찍어보겠는데 영상 찍어보겠는데 영상 찍어보겠는데 파비콘 CKR 다크백 GX 다크백 GX 다크백 GX RR 소니아 서포트 하이퍼래어 HR 오리신 지하루가 트리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봤고요 UR 마리망 진짜 봐도 돼요 오면 안다야 이거 옛날거라 그래 필름정리 다 해야 돼 의자몽 2016년 이거 RR 보신부로 위해선 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테르나 가까이서 이슬농약 가까이서 잠만복 가까이서 오리타 가까이 바비콘 바비콘이 소니아 가까이 잠맞잠다 가까이 다크백 GX 가까이 다크백 GX 가까이 모너리스타령 가까이 인기 EX 가까이 이러그러스 가까이 와우 그러면 안녕 자막 구독 구독은 꼭 눌렀죠? 기대합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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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눌러